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초상권 침해 위법성 조각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274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동영상을 찍힌 입주자고요. 피고는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한 입주자입니다. 위자료 인정을 안 해주니까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고가 기각됐죠. 내용을 한번 보시죠. 원고는 층간소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층에 있는 피고가 두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피고랑 항야로 간 거죠.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해서 했더니 원고가 피고를 때립니다. 막 때리니까 이 때리는 영상을 폭행 장면 휴대전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이 촬영한 거에 대해서 원고가 내 초상권 침해다 라고 주장한 게 한 건이 있고요. 또 한 건은 원고가 단지 내에다가 미신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피고2가 이 사람이 아파트 분영회장이었는데 하지 마라. 왜 신고도 없이 그걸 하고 있느냐 하니까 욕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설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을 분영회장의 피고2가 촬영을 해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찍은 거를 입주자 대표의 회장, 관리소장, 동대표한테 보내줍니다. 이 두 번째 영상, B영상, A영상과 B영상 두 개를 가지고 이거 왜 내 동의도 안 받고 내 얼굴을 찍어서 동영상을 찍고 심지어는 딴 장면에 보내주기까지 했느냐. 이거는 내 사생활 침해임으로 위자료를 달라라고 소송을 한 거죠. 문제는 원고에 동의 없이 촬영하여 원고에 초상권을 침해한 거 맞냐. 동의 없죠. 당연히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영상은 왜 동의하겠어요. 동의 없는데 그러면 동의 없이 찍으면 다 초상권 침해냐. 이거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A동영상. A동영상은 증거 수집 및 자료 수집을 위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회상도 입회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고에 개시 현수막이 아파트 관리 방법에 대한 반대 의사였습니다. 통상 이런 게 많습니다. 아파트에 관련해서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장이나 관리소장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의견을 개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를 대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걸로 보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공적 논의를 지금 이 사람을 시작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 논의의 장에 나선 사람은 사진 촬영이나 공표에 무시로 동의한 것으로 봐야 된다. 또 P92가 부녀회장이었고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 동대표한테 보낸 것은 제한적으로 정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대법원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묵식 동의라든지 제한적 논의라든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본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 초상권 침해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해는 인정되는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논리는 조각되기 전에 논리는 초상권 침해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동의 없이 찍으면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서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무에서는 아파트 관련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아마 유자료를 100만 원 청구했으면 대법원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1억, 2억 이렇게 엄청 크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높으니까 5천만 원, 4천만 원 했으니까 지금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이 된 건데 아파트 관련 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공책 많아졌고 대법원 판례도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발생하는 견형적인 경우이고 의사의 반에서 탈인의 얼굴을 촬영하면 초상권 침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상황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개된 장소 소송 증거 수집이라고 해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나로 인한 분쟁이 있어놨을 때 이럴 때 치열한 거 그건 괜찮지만 요새 SNS나 이런 데다가 잘못 올리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말이처럼 지금 현수만 개시할 경우에는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법적이 조각됐지만 누군가 개인이 서로 싸우는 경우 싸우는 경우를 촬영해서 올리면 그거는 공적 논의에 나온 것도 아니고 초상권 침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올린다면 그거는 얼굴을 완전히 지우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자칫 여기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 그럼 또 위법적 조각 사유 있느냐 정당한 사유 있느냐 요걸로 가기 때문에 단지 재미로 누군가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연인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거는 공개된 장소라 하더라도 위법할 수 있고 뭐 이래서 경찰에 신고할 목적을 찍었다. 이건 괜찮죠. 그런 거 괜찮은데 하여튼 이 판례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초상권 침해가 손해배상 안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셨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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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